안녕하세요 유튜브 아프리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괴물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양한 캐릭터를 해보도록 하죠 고르곤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르곤 피자를 첫바로 내보내겠습니다 일단은 음... 거미 올가미 거미 올가미 좀 쓸모 있으려나? 일단 골고르 다 배우도록 하죠 어 저는 무조건 이기는 방송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살과 뼈를 주던 조마문 사장의 괴물 맛집 방송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참고해서 시청해주세요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100명씩 부탁드립니다 아 그거 알고 있습니다 튜토리얼 해봤기 때문에 문제는 튜토리얼만 해봤다라는 거 어... 저거 뭐지 저 눈이 막 껌벅껌벅거리네 저렇게 움직이는 캐릭터들은 거의 전시즌 유저라던데 저거 내가 처음봐가지고 모르겠다 마모님 팀 4명 모였는데 하실래요? 거기 있는 팀 4명이라 몬스터는 하자고 나라? 안하지 여보세요 어느정도 밸런스 맞아야지 합니다 게임은 음...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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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양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을 바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양한 캐릭터를 써볼거기 때문에 어... 그렇다고 해서 초보들이랑 게임하진 않아요 단지 밸런스가 좀 맞는 유저들이랑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지금 사실 근데 이방이 랩 20짜리도 있어요 그렇게 뭐 약한 유저들은 아닌데 거기 3연승 중 어저께야 괴물 맞지 못 푸는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 다 먹었죠? 전승했어요 그렇게 오늘 찌발렸답니다 3승 3패되고 가자 어어 야 반대로 야 반대로 놀아 반대로 놀아 쩔로 가는 척만 해두고 반대로 놀아 반대로 어... 쓰레기 인성 갑시다 자... 어 벌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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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 벌서 오면 안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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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가자아 가자아 친구들아 가자 침구 허허어어 이거어어 어어 맛집 사장님 냄새가 찐해 오늘 어 어허 이거 오늘 맛집 사장님 냄새가 찐해지는데 어허허 뭔 소리야 벌써 왔나 벌써 왔을 리가 없는데 먹어먹어먹어 자 지금 추적당이기 때문에 빨리 갑시다 진짜 지금 소리가 막 나네요 야 되게 잘 따라오나 소리 왜 이렇게 무섭게 나 진짜로 무섭게 아 또 추적당이네 됐어 자 바로 간다 어 잠깐만 잠깐만 이럴때는 좋은 자리로 가야돼 좋은 자리 어 아 뭐야 이쪽에서도 떨어질 수 있는 자리잖아 그래 이러면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이러면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일단은 깔고 이쪽으로 이리로 넘어가서 어 아 이리로 가서 아 완벽했다 아 빨리 터진다는게 상대에게 요격당한다는 얘기구나 아 이래서 아 뭔 말인지 알았네 아 아 아 본체 맞으면 터져 아 그 말이었어 어 얘 힐러인데 느낌이 좋아 어 야 느낌 좋아 아 아 힐러가 체력회로 상당히 빠르네 어 어 이씨 1단계는 역시 쉽지 않네요 어 1단계는 역시 쉽지 않아 작사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틉니다 어 작사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틉니다 밑으로 갑시다 바로 이렇게 돌아서 쟤네들 쟤네들 좀 헷갈리게 한 다음에 계속 이렇게 돌아서 중앙 밑으로 가버리자 아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버리죠 어 아 아 이런 좋은 게임이 빡셔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아유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거 만들어놔도 되잖아 어 아 이런 아 상당히 힘든 판이 오고 있어요 상당히 상당히 힘든 판이 오고 있어요 아 얘네들이 수적을 참 잘하네요 쉽지 않습니다 현재 게임이 첫 번째 판은 뭐 호되게 당하는 느낌으로 맛집사장 이런 개색 고데기 당하는 느낌 대불조그만 괴롭혀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단돈 9,900원에 4인분씩 먹고 가네요 저분들 퍼다주는 방송이었습니다 아 어 작사를 오지게 썼어요 고래 사냥인 줄 알았죠 예 정말 아 참 맛있었습니다 어 여보 오늘 얼마 벌었어? 어 어 여보 나 오늘 손님 4명 왔는데 마이너스야 여보 여기 도장 찍어 어 이거 뭔데? 어? 아냐 일단 도장 찍어 그렇게 그렇게 안 가정은 새로 멤버를 만나봅시다 예전에 어디였지 노량진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뷔페를 갔는데 뷔페 사장님이 아줌마야 아 내가 그걸 왜 알았냐면 아 아유 만두 오지게 처먹네 막 그러더라구 아 어 옆에서 고기 뷔페 뭐 샐러드바 이런 데 갔는데 고기가 어 옆에서 아주머니가 아유 왜 이렇게 오늘 만두를 이렇게 처먹어 막 그러면서 만두를 더 담으시는 거야 아 저 그때 깨달았지 아 아 이게 만두가 생각보다 어 비싼가 보다 이제 뷔페 한 번 만들어 먹읍시다 여러분들 한번만 더 해볼까 고르곤? 어 너무 아쉬웠어 지금 고르곤이 너무 아쉬웠어요 웹스네요 쓰읍 이것도 뭐 나쁘진 않고 산성액 그 산성액을 좀 음 반경 어 웹스네요 반경 거미는 근데 야 더 그렇게 뭐 솔직히 많이 배울 필요 있냐? 체력이 플러스 10이 된다는 건 뭘까? 데미지가 아 거미 체력이 더 올라간다는 건가? 쓰읍 웹스네어 쪽을 좀 찍죠 어 잠깐만 아냐아냐아냐 산성액 쪽을 많이 찍고 이렇게 갑시다 이게 나을 것 같네 일단 해보고 일단은 해보고 일단은 해보고 남자들이 다 안경 썼네 칼라 있다고요? 칼라 뭐? 애들 뭐 좀 하는 애들인가? 스킨? 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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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그리고 좀 영상 찍을 때 기침을 좀 할 수 있어요 제가 감기가 낫질 않아서 어 아 좀 심하네요 음 약간 뭐 천식 쪽인 것 같은데 뭐 아프진 않으니까 그냥 뭐 이해만 해주세요 조마모님 아프진 마세요 뭐 이런거 안 써주셔도 돼요 유튜브에서 단지 그냥 기침 소리를 좀 이해해달라는 거 어 아 칼라가 얘 이름이냐? 아 그 여자애 뭔지 알아 그 저기 그 어 포탈려는 애 아니야 어 비슷하던데 누구였지 오버워치 캐릭터랑 걔랑 비슷하더라고 어 아냐 안 아파요 지금 도대체 내 얘기를 뭘 들은거니 어 아 아프다는게 아니라 어 좀 귀찮다고 어 아 시메트라 그래 시마트 시메트라 아 진짜 얘네들은 근데 뭔제냐 얘네들은 헌터한테 안죽으면 다행이고 뭐 이거 뭐 괴물 만나면은 뭐 답이 없잖아 쟤는 안 먹어질거야 아마 레벨일때 좀 그렇던데 짜그만한 것들이 레벨일때 안 먹어져요 레벨일때부터 먹어져가지고 레벨일때부터 먹어져가지고 아 잠깐만 빨리 먹고 가야겠다 좀 근처에 있네요 어 어? 와 이걸 또 두나래 거네 어차피 누나 걸렸으니까 어 좋다 개멀리 간다 빨리 빠져나가버리자 행정 스캐너에 추.. 추적됐다 어 빨리 가버립시다 아 약간 이거는 위에 날려주면 진짜 멀리 가네 엄청 올리.. 어? 뭐야 이거 어 한 명이 왜 여기있어 아 야 얘 내가 얘 봤을 때 얘 100% 떨어지는 애야 얘 100% 떨어져있는 애야 아 아 포탈을 탔네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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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포탈을 탔구나 어쩔 수 있고 이상하더라 어 얘는 여기 있을 수가 있는 애가 아니거든 오케이 좋아 어 게임 알만해 게임 알만해 게임 알만해 아 사네 오우 아 까비다아 하지만 전판보다 훨씬 더 좋네 어 전판보다는 지금 훨씬 더 좋아요 상황이 뭐야 이거 이러쌽 어 상당히 제가 까다로운 애네 어 포탈이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게임이 음 뭐가 먹으냐 먹어버리죠 어차피 지금 이거 한방 싸움이야 어 2단계 가서 싸워야 될 것 같아 차라리 빨리 어딜가도 지금은 다 알 것 같고요 여기 안에 있어버려야지 좋아요 곧 있으면 진화에요 두나 걸려도 상관없어 어 두나 걸렸을 때 날라다니면 되니까 뭐 그쵸? 이건 빨리 그냥 빠져나가겠습니다 도움에 걸릴 수 있어요 어 상당히 아 도움에 무조건 걸렸다 봐야겠는데 아 이게 또 애들 움직임이 상당히 안좋거든 지금 사실 어 애들 움직임이 상당히 안좋은 편인데 너무 아쉽네 지금 있어야 될 때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위치가 여기 없어야 되는데 애들이 게임 못해가지고 있어 거기 어 지금 그런게 꽤 많아 그런게 좀 많네 괜찮아 아 이래서 내가 지금 어 어 아 이게 왜 그런지 알았다 지금 왜 아 이게 기술이 또 그런게 있구나 왜 피를 빼버리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진 않아요. 오케이 진아 누릅시다. 어 약간 여기다 좀 찍어버리지. 이렇게 가자. 이렇게 한번 가보자. 지금 뭐 범위 저거까지는 그렇게 어 많이 안해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여기 빨리 빠져나가보죠. 들킬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가고 저 큰형님들도 좀 있어가지고 옆에 어 자빠질 수도 있어 헌터들이. 이번 판만큼은 내가 맞집 안 연다. 내가 이번 판만큼은 내가 맞집 안 열겠어. 아 행정 스캐너로 추적됐네. 오케이. 아 저기 또 포탈이 있는데 있네. 근데 포탈을 부숴버릴까? 어. 오케이. 근데 포탈 없어지면 어디 있다고 그게 다 보이나? 포탈이 없어졌다고. 어 버프목이다. 얘가 뭐 어떤 버프지? 어 섭취 속도가 더 빨라진다. 나쁘지 않네요. 아 행정 스캐너로 추적됐어요. 약간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가버리죠. 좀 빠르게 움직여버립시다. 돌아버립시다. 지금 뭐 근데 나는 전혀 나쁜 상황이 아니야. 어 난 지금 나쁜 상황이 아니야. 어 난 지금 난 나쁜 상황이 아니야 나는. 어 나는 어 이 상태로 3단계 가면 무조건 게임이 끝나겠는데? 어 이건 뭐 너무 쉽잖아 가기인데 이거? 3단계만 된다면 2단계까지는 몰라 2단계까지는 비등비등하대. 어 2단계까지는 몬스터가 비등비등해지는 식이래. 근처에 있네. 소리 들린다. 아 여기서 빨리 부숴어 빨리 부숴어 야 빨리 부숴어 야 어 빨리 부숴어 아 어딘지 봤네 3단계 3단계 조금 지나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. 3단계 조금 지나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. 아 여기서 끝장을 내야 될 것 같아. 아 아 미친 어 게임 끝났어 야 어 게임 끝났어 야 어 게임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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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로와 일로와 어 게임 끝났어 어 어 게임 끝났어 어 어 게임 끝났어 일로와 일로와 어 일로와 일로와 안녕 수고했어 수고했어 어딜가니 어딜가니 거미밥이나 거미야 가라 거미야 가라 거미야 가라 거미야 가라 거미야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야 3단계는 3단계 갈 필요 없었어요 깔끔했어요 어 한 번에 레벨 2단계가 올랐네 어 나쁘지 않았네 이렇게 그냥 거미 쪽을 투자하지 말고 거미는 계속 그렇게 아웃시키는 정도 용도를 사용하고 어차피 레벨 올려봤자면 데미지 올라가는게 아니라 체력이 올라가는거 같더라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거 같애 어차피 얘네들 잘 못보거든 거미를 사냥 그냥 헌터 시점에서는 거미 잘 못봐 거의 애들 4명이 다 보면서 한 명도 안걸린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는 어차피 더 투자할 필요가 없어 어 좋았다 아 좋았다 거미가 개 기모찌였네 거미 전략 좀 새로운거 한번 써볼까 레벨 1단계에서 레벨 1단계에서 싸우는 전략 바닥에다가 거미들 깔아놓고 거기서 바로 싸우는거야 그거 제가 한번 당했었거든요 그거 한번 써봅시다 털릴 수도 있고 안 털려 어 이길 수도 있어요 한번 써보는거야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10 털리고 음 다음판에 다른 게임을 한번 할게 음 음 아 얘네는 좀 그렇구요 어 레이스 납치는 뭐냐면 어 그니까 그게 레이스 납치라는게 그 기술 설명에 보면 헌터가 빡쳐서 게임을 나간다고 써져있거든요 어 그거에요 어 레이스 납치라는게 그런거에요 음 그 이상의 멘트는 필요한거 없습니다 음 아 또 움직이는 애 있네 쓰읍 아 괜찮을까 한번 해볼까 그냥 음 한번 해보자 그냥 흫 움직이는 애는 레벨이 낮아도 무시하면 안되는게 이볼브를 처음에 샀던 애에요 그런 애들한테 저걸 특전으로 주는거에요 왠처음에 한 2,3년전에 샀던 애 왠처음에 한 2,3년전에 샀던 애 왠처음에 한 2,3년전에 샀던 애 그거할려면 뭘 배워야되지 그거할려면 뭘 배워야되지 그거할려면 그거할려면 웹스네어가 더 좋은거같애 웹스네어 쪽을 갈래 아 웹스네어 쪽을 갈래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음 거미 혀 끝에 설마 저 이빨이야? 오 왠지 그런 느낌인데 저거 그치 혀가 투턴 컬러는 아닐거 아니야 저거 뭔가 질감이 다른 느낌인데 저거 혀 끝에 이가 자란거 같은데 이빨이 자란거 같은데 흠 진짜 인간의 상상력 좋다 저기다가 어떻게 이빨을 박을 생각을 했을까 이빨이 두개는 날려있는거 같애 어 침? 혀 끝에서 침이 났다고? 아닌거 같은데 저거 보면 혀 안쪽에 있는 혀에서 침 나오는데 이빨이랑 뭔가 느낌의 질감이 똑같잖아 렌더링 같은 렌더링 쓴거 같은데 모델링 할때 게임에서 레이어 같은 레이어 해가지고 지정해서 재질이 핀거 같은데 나도 이게 나도 이게 흠 야 나도 약간 모델링 디자인을 해봐가지고 같은 레이어 쪽인거 같애 내가 봤을때 흠흠흠 독침 독침 잡은 다음에 자백하면 혀로 촥촥촥촥촥촥 막 키스해주는건가 어? 야 이거 뭐야 저 오른쪽 저 캐릭터 빠박이 뭐야 나 처음보는데 저거 뭐야? 저거 뭐지? 쟤 누구냐 아니 해골은 아닌 사람이던데 자 이번판은 어 딱 예능판이야 통할지 안 통할지 몰라 어 얘 오른쪽에 얘 쟤 트래퍼인가? 그냥 시작할때부터 게임하는거야 시작할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여기다가 이걸 깔아두고 어 이걸 처음에 깔아두고 잠시만 사냥좀 다녀 사냥 아 사냥해야되는데 벌써 오는데 힐드 못채우긴다 어? 아 이거 두마리까지 되네 어어 두마리 된다 이렇게 쩐다 아니네 사라지네 아 여기 떨어지는거야 아아 어어 야 제대로다 야 제대로야 야 제대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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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구나 아아 아아아 아아 아아 으음 으아아아아